이렇게 피해를 당한 시민들은 1년 넘도록 배상도 못 받고 있는데, 당시 사고 책임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단수 책임으로 징계받은 공무원들이 억울하다며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정재영 기자입니다. 사례를 찾기 힘들 만큼 어처구니 없는 한여름 단수 사고. 청주시는 지난해 11월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담당 공무원 2명을 감봉 2개월과 견책으로 경징계했습니다. 상수도 본부장이 사과하며 자진 사퇴한 지 석 달 만이었습니다. 그런 책임에 대한 것을 모두 제가 지고 공직을 그만두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배상 책임을 놓고 1년째 공방이 계속되는 사이, 이 공무원들은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슬그머니 소송을 냈습니다. 시공사와 감리업체의 책임을 자신들이 떠안아 억울하다는 것. 실질적인 사고에 대한 책임은 감리나 시공사에서 있는 부분에 불구하고, 기술적인 감동을 소화로다가 징계를 처분한 것은 좀 부당하다. 잘못이 있더라도 감봉을 받을 일은 아니라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해 주민들은 분통이 터집니다. 잊혀져 갈만 하니까 공무원들이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건 책임 있는 공무원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주시는 적정한 징계였다는 입장. 피해 배상이 시작도 되기 전에 담당 공무원들이 낸 징계 취소 소송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MBC 뉴스 정재형입니다. MBC 뉴스 정재형입니다. MBC 뉴스 정재형입니다.